우리 어디로 갈래 좀 많이 북적대는 대학과 거리 앞 술집 아니면 조용한 카페 앉아서 우리 같이 대화를 나눌지 고르자고 오늘 몇 시까지 너 집에 들어가니 지금 전학기는 잠시 채워둬 함께 매일 널 모어 I don't know where we go 세워보자 하나 둘 셋 미쳤다 못한 숙제 너서 끝내자고 대체 뭐가 문제 마치 날씨도 떴지만 금에 시간이 남았을 때 얼른 해보자고 바로 준비해 뭐가 잘 안된다 해도 머리에 맞댄 시간이 부족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 어디 갈지를 정하니 여기 뷰가 너무 싫고 옆에 있는 곳은 비싸대 또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제자리 거름만에 나는 계속 해가 타는데 내가 문제인 걸까 가끔 생각해 아님 내가 싫은 건가 매일 같지 반복된 말을 지쳐가는데 yeah 그래서 우리 어디로 갈래 전에 가봤던 카페 비슷한 데 알아보고 너를 붙재봐도 저 멀리 너는 거 왜 음 너가 일어난 시간에 너는 안 보는 걸까 왜 음 울린 내 보너 맨 아몰 I don't know where we go ills 1 울린 내 보너 맨 아몰 I don't know where we go 아저씨가 뭔가